요즘 같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신체 감각인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체를 제대로 인식하고 케어하는 것이 건강과 행복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신체 감각인식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명상을 해보세요. 명상은 신체와 마음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신체의 미묘한 변화와 감각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명상은 주의를 집중하고 현재 순간에 완전히 참여함으로써 감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의 느낌이나 발바닥이 바닥과 닿을 때의 감각 등을 의식적으로 경험해 보세요. 둘째, 요가를 실천해 보세요. 요가는 신체의 근육과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신체의 감각을 더욱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체조와 요가는 몸과 마음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세를 의식적으로 유지하고 각 부위의 움직임과 느낌을 인식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손과 발에 집중해 보세요. 손과 발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인데 이를 통해 신체의 세밀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체에 마사지를 해주세요. 자신의 신체의 촉각을 느끼며 마사지를 하면서 단단한 근육을 느끼고 신체의 변화를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사지는 신체의 감각을 증가시키고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나 파트너에게 서로 마시지를 해주는 것은 상호간의 신체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몸과 마음을 하나로 인식하세요. 우리의 신체와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영향을 받으면 다른 하나도 영향을 받습니다. 신체와 마음을 함께 인식하면서 신체 감각 인식을 향상시키세요. 미술이나 공예활동을 통해 손가락이나 손목 등의 세밀한 움직임을 인식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 나가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해수욕을 하는 등의 활동은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체 감각 인식을 향상시키면 신체 감각은 내의 다양한 영역과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체질 감각 피자알과 관련된 부분은 신체의 다양한 부위의 감각을 처리하고 관리합니다. 내 영역의 활성화를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활동이 신체 감각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감각 인식은 내의 신경 가소성 덕분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즉, 계속적인 연습과 경험을 통해 내는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기존의 연결을 수정함으로써 신체 감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인드풀리스 기법이 신체 감각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인드풀리스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외부 및 내부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포함합니다. 신체 감각 인식은 다양한 감각 체계의 통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적 정보와 후가, 청각, 손해 감각 정보 등을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신체 감각 인식을 향상시키는 활동은 이러한 감각들 간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들은 각종 감각 체계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과 실제 훈련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명상, 요가, 손과 발의 집중, 마사지, 몸과 마음을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신체 감각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신체를 더욱 자세히 인식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신체 감각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신체는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자 친구입니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즐겨보세요. 신체 감각, 인식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더 나은 신체 인식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신체와 마음의 조화로움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손과 발의 집중, 마사지, 몸과 마음을 하나로 인식하는 것은 신체 감각 인식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신체의 세밀한 변화와 감각을 더욱 민감하게 느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신체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신체 감각 인식을 높이는 여정을 함께, 이 신체 감각 인식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각자의 삶과 환경에 맞는 활동이나 루틴을 만들어 보며, 신체와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즐겨보세요. 신체 감각 인식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고 행복을 느끼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신체와 마음의 조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고, 신체 감각 인식을 향상시키는 여정을 즐기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세요. 함께하면 더 나은 신체와 마음의 조화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